오늘 할 게임 레전드 매지션? 이러는 게임 같은데 가보도록 하죠 어 뭐야 노래가 부끄러워 오 뭐야 이거 뭔가 퀄리키가 좋아보인다 오케이 오케이 얘를 잡으라는 것 같죠 갑자기 뭐야 이거 데미지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더 네 저어 큐 죽어라 메테오 오 뭔가 야 스토리가 있어 오 야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 아 감사합니다 오 뭐야 뭔가 모바일 게임하는 느낌인데 뭔가 이 사람도 아까 나랑 같이 왔나 아 돈으로 갔다 이런 것도 하고 나무정자는 뭐지 꽃여정 해바라기 처치 파이어볼 아까하고 뭔가 많이 다르다 아 데오리 쇼 파이어볼 아 뭐야 평타가 더 세네 오 뭐야 마모데데도 한거 에오리 에오리 죽음의 도끼 나무상자 뭐야 10이라고 돼 있는데 왜 안 돼 에오리 에오리 아 뭐야 힐이잖아 야 일단 공격해 일단 공격해 잠깐만 봐야 알아 지금 비교해 봐야돼 얘가 더 빠른 같은데 오 오 이게 훨씬 좋은데 에오리 부활을 하면 아 이게 가장 높다 이런 말을 하자 나무상자 주문장착 무기같은거나 이런건 안어둔거 같고 아 해바라기 다 지쳤지 알았는데 와 뭔가 메이플스토리라는 한 느낌이야 오 뭔가 되게 잘 만들었다 아 내가 못좋은거 같은데 좋네 마법공격이 있는것도 있구나 아 아 알버튼 냉기 오 이거는 뭐지 오 얘가 더 세 원거리 무기구나 원거리 무기구나 원거리 무기구나 아니 근데 이게 좀 더 시원한 느낌이야 단검으로 가자 여기가서 요거를 받으라 임무 알림 신고가라 숲 밖의 순간이동 정거장을 이용하라 진짜 원거리 무기 원거리 무기 이쁘게 굿이 70 이라고 되어있는데 하면 에픽상자 라는게 뜬 이건 뭐지? 강아지라고 되어있는데 한번 해봅시다. 에픽검 보자. 45인데? 그럼 봐야겠다. 오 뭐야 이거 좋네. 공속도 생각보다 빠르고. 얘는 단검이고 가자. 우와 퀄리티 좋네. 생각보다 많이 좋은데? 시트. 강아지 터치앗. 강아지라. 아 애들을 잡을 때마다 저 카운터가 올라가고 카운터가 되면은 아니요. 오른쪽 위에 있는 상자를 뽑을 수 있는 건가 본데? 퀄리티 좋네. 퀄리티 좋네. 퀄리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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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판매할 수가 있구나 한번에 판매하는구나 언니 아 아파 어 옆에 뭐가 생겼네 이거는 뭐 초록색 마법가루 이런거네 자 됐고 그래서 그라운드 호그 장착 와 공격 속도 되게 빨라졌는데 그럼 이거하고 같이 쓰면 단검인가 한번 보자 먹어먹어먹어 아 그냥 무릎만 있어도 이게 알아서 되네 오 부추 짱차 오빠 저기 반대쪽에도 있는데 나 반대쪽 할거야 수고 보라색 스퀘어 부추 오 여기 더 좋다 헬멧도 있고 이건 뭘까 음 얘가 약해 쟤나 한번 잡아 볼까 아 뭐야 8레벨 때 할 수 있네 어 상자 몬스터 얘 좋을 것 같아 어 상자 몬스터 오케이 던지는 칼? 아니야 아니야 얘가 더 좋네 음 판매 얘도 판매 판매 대충 이렇게는 계속 반복 게임인가 그 외에는 뭐고 이거랑 그라운 호그 오 뭐야 내꺼야? 오 더 좋네 훨씬 좋네 어디 계속 사냥해볼까 보석 숲의 보석을 얻었구요 자 보자 쓰고 이 상태에서 옮겨 오케이 이제 보고 해야되니까 이게 타는게 오구 공짜로 텔레포트 할 수 있어 이건 좋네 마법사에게 마법을 배워보세요 이거랑 어 뭐야 요거를 해봅시다 에픽이니까 더 좋지 않을까 662원 밖에 없네 요런것도 있고 와 전설 말해봅시다 여기서 얘를 요걸로 요걸로 엘리트 해바라기 씨앗 핵뜻 이라고 되있네요 아 여기 위에 이게 있네 이거 와 뭐야 이거 되게 넓구나 맵이 온라인 아 왜 안나와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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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전 회오리 부츠 부츠 부츠가 나왔다 음 모르겠고 이건 확실히 좋네 아프구만 자 오늘 이렇게 레전드 매지시안 해봤고 재밌게 어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